음각으로 재현한 경주타워는 전망 1층과 전망 1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곧 도착하시는 전망 2층 선덕홀에서는 신라찬년 왕경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신라찬년 미래찬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. 바깥 오아시스 정원에는 82m 밑을 내려다보는 스카이워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 전망 1층에는 5,000분의 1 크기로 정밀하게 만든 신라왕경 모형을 AI로 볼 수 있는 왕경실과 아름다운 전망의 카페 선덕이 있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즐거운 시간을 만드시오. 전화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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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느낌을 말해보세요 억수로 편안하다 이거 집에 한 대 있으면 좋겠다 편안해 전화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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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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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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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